맛있게 아침밥 먹는 우리 아가들입니다 아침에 일이 바빠가지고 아침 늦게 줬어요 아가들 아침 맛있게 먹고 신나게 띄워놓고 이따 또 맛있는 간식 주도록 할게요 우리 루시 메리 밥 사이좋게 잘 먹고 있고 다음에 우리 건너편에 우리 애기들 덕순이와 아가들 밥 먹고 있어요 우리 덕순이 다음에 우리 찰스 에코 그리고 맥스 밥 많이 먹어 맥스 에코 많이 먹고 우리 슈가 슈가도 맛있게 먹어 덕순이 많이 먹고 다음에 매용 우리 찰스도 많이 먹고 우리 아가들 밥 맛있게 먹고 오늘 해병대 훈련도 해야돼요 우리 찰스는 엄마 키만큼 컸어요 맛있게 먹으라 애들아 우리 아이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잘 슬퍼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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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